와우,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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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ста이브, 기타, improve, hug, happy, happy... 극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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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제가 내게 하는 법을 I'm not your id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Yeah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1일 장중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가열차기 하고 있으니깐요 시간 되는대로 스팟 방송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장 마감 방송도 해 나갑니다 아침 방송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구요 자 현재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2110 정도 깨지 않으면 문제없다 그랬고 여기 정도 한번 흔들어주고 자 다시 들어올린다 양호합니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장 초반에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는데 매수세 외국인이 조금 줄어들고 그 대신에 기관이 잡아주기 때문에 큰 무리 없다 자 쌍거리 같이 들어오면 좋은데 장 막판에 지금 현재 130억 규모 정도밖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없고 코스닥 별로다 그랬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에 의해 계속 쌍거리 매도 나오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낫다는 시장 방향 제시도 틀리지 않았다 말씀드리겠고 외국인이 대폭 매도 몇 개약입니까 5300개약 가까이 패대기 치다가 들어 올리니까 장반등 넣죠 그죠 닥터케이주식생처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98% 이상 좌지우지한다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체크리스트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오는지 여부 외국인이 선물 매도 넣기 보다는 매수세 잡히는지 여부 좀 보셔라 그리고 외국인이 그래도 콜옵션 매수세가 요새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스피 프로그램 300억 규모 코스닥 마이너스 400억 규모 코스닥은 프로그램 매도까지 맡고 있으니까 별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을 보면 바이오가 시총상이 코스닥종의 시총상이니까 지금 두드려 맞고 있어요 바이오 별로입니다 바이오 좋다고 한 적 하므도 없죠 그러나 대용제약하고 바이오는 좀 아닙니다만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바이오르메드 정도는 괜찮다 자 대용제약 올라가다가 좀 흔들흔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잘 가고 있습니다 창우가우 창우가우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직 던지라는 선 안 깨졌다 여기 깨지면 3분의 1 던지라 했으니까 직장인 매수기법 올선 깨지면 적당히 던질 수 있는데 분복 매매도 가능하면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들고 갈 수 있다 했는데 안 빠지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 가능하고 바이오르메드는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한번 밀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조정받아야 돼요 자 지금 승훈이가 2월 2일날 FDA 기대하고 있다 비중 50% 대용이? 야 승훈아 대용 얼마? 평균 단가 얼마? 빨리 남겨보고 비중 50%? 아 모르겠어 아까 채팅 날린거 보고창고를 하고 들어갔냐 마구잡이 들어가면 안 돼 기형님도 어서오시고 자 포트폴리오 가볍게 체크하죠 자 현대차 초장부터 던지라 그랬어 전의 3분의 1 던졌고 초장의 3분의 1 던지고 다 던지라 하고 나오니까 쭉 빠지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들고 가하면 안 빠지고요 던져 하니까 빠집니다 닥터케의 별명이 뭐라고요? 매직 사악하면 올라가는 확률이 높고요 던져이라면 빠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인정되면 1번 눌러 예이야 하하 참 몇명 계시지도 않은데 187,000원 187,000원 네 이거 최종 손질 단가는 174,000원입니다 174,000원 깨지기 전에 장대음본 깨지면 비중축소 최종 매도는 174,000원 깨지면 매도 그리고 196,000원에서 20만원까지 홀딩입니다 자 다른 분들은 바빠서 못듣는가? 지인님 반갑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그죠? 지인님은 이런거 살줄 알아야지 업계에 있으면서 그죠? 이 닥터케의 이야기 했잖아요 딱 사 하여간다 올라가면 좋은데 현대차 다 팔았습니까? 다 팔으라 그랬어 셀트리온하고 현대차 가지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194,000원 깨지기 전까지 있는 홀딩입니다 아직까지 손질라인 안 왔어요 그죠? 올라타면 20만 5천원이 본전이기 때문에 올라타면 먹을 수는 있는데 장이 좀 안좋아요 지금 바이오 쪽이 그죠? 바이오 안좋습니다 볼것도 없어요 그냥 안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자 여기서 사들어갔으니까 위에서 좀 흔들리니까 비중축소 했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 인근 오면 적당히 반등 넣으면 팔아먹었던 것도 다시 사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도가 좀 나오네요 원래 이거는 SK이노베이션은 외국계 매도 나오는 거니까 기관이 잡아주는 지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 너무 세게 밀리니까 알아서 적당히 좀 비중축소 했어도 상관없어요 아침에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말을 그 이전의 전략들을 다 제시했으니까 잘 메모해놨다가 참고하십시오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대용제약은 여기 18만 3천원을 안 깨야돼 2천원 여기 깨지면 좀 곤란해요 최종 손질라인은 여기 보고 있다 했지만 위로 올라가는 시도 오늘 아래골이 딱 달면서 땡겨 올리면서 여기 18만 8천원 인근까지 올라가면 좋겠다 그래야만 좋고 대용위를 우리 제이지의 선수가 요새 필받았어요 아침에 사라고 어 그 다음에 바로 빠질 때 팔아먹었대요 그리고 다시 사놨습니다 여기서 아참 레이첼 야 제이제이를 제가 키울겁니다 에어가 맘에 들어 하락하면 공부하라고 공부하고 시원시원하고 그죠? 성훈이도 어 케어를 받고 싶으면 열심히 해 나 리스펙 하니까 성훈이도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어 도움 줄 수 있도록 할게 레이첼이도 키운다 그랬어 레이첼이도 마음에 들어 똑똑해 분석을 하나하나 안 놓쳐 마음에 들어 성훈아 소방서에 들어가는 확실한 독점적인 제품 납품하는 회사 아는 것에서만 올려봐봐 그런데 돌아서면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어 셀티리온 이거 진짜 지저분해서 못살겠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바닥 자꾸 높이고 있습니다 SDI 들어가라 이러니까 들어가 사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좀 밀려서 그렇지 당연한거에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안산 사람 지금 살 수 있어요 SDI 이게 돌파할 때 못 샀으면 눌리먹 주고 들어갈 수 있는거 성훈 없으면 사 없으면 사 기형님도 돈 좀 있으면 사세요 SDI 괜찮은거 같아 크게 안깨면 들고 와야지 여기만 깨면 상관없어 밑에 깨지도 한 번 더 추가하겠다 하는데 뭐 상관없어 홀딩 LG 디스플레이도 괜찮다고 딱 올려놨잖아 레이첼이가 잘한다니까 잽사이 사잖아 굿 이거는 일부러 던지를 안그랬어 왜 이제 시작하는거기 때문에 레이첼아 이거 알아놔 이거 하나 배워 이거 깨지면 좀 던지고 싶었지 이거 안 던진다고 왜 여기 받쳐 놓은 날짜가 상당히 매치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가면 잽 가 21,700원까지 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말 안하는거야 응 SDI 잡았다 오케이 29,000원 오 오르고 있는데 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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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제 알겠지 229,000원이면 요기서 샀네 아침 사라 할 때 산 모양이지 돈 있으면 더 질러 추가 매수 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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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있으면 이거 더 질러 SDI 딱 포인트 나왔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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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디스플레이 양호 외국애들 막 쓸어 담아 오늘도 외국계 매수소에 들어왔고 오스템 임플란트 나쁘지 않아 기관외국인 싹쓸이 하고 있어 오늘도 사고 있고 양호 이게 돌파형 이런거 쫓아갈 줄 알아야 돼 그쵸 현대건설 팔고 나니까 그냥 그만 그만 10% 조금 남은거 있죠 그건 들고 가 그냥 10% 현대차 던지라 하니까 장떼봉이야 선제적인 매도 목표치 매도 저항권에서 이야 비중 느려 SK이노베이션 팔은거 쓰면 느려 딱 살자리야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자 음봉 떨어지고 아랫걸이 딱 지지되는데 확실하게 지지되고 있잖아 그치 올라갈 수 있어 시장 조금만 봐주시면 올라가 IT중에서는 내가 이게 최고 마음에 들어 물론 2차전지 이쪽으로도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거지만 나머지 이제 변화되고 있는걸 포착했습니다 뭐냐 자동차는 단기 좀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받는 구간이구요 조선주 다시 살짝 돌아서고 있구요 조선주 그죠 대우조선해양 너무 많이 올라가죠 별로 그 다음에 아 통신주가 쳐지는게 느껴집니다 통신주 이야기를 안하잖아 그죠 왜 맛이 싫어가는거 알고있다고 이야기했잖습니까 그죠 못 올라가잖아 그죠 여기 깨지니까 이제 SK텔레콤 별로다 그랬잖아 이러한 이러한 패턴들의 흐름을 간파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조금 말로하니까 그냥 쉽게 된거 같죠 아닙니다 미친듯이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맞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돼요 실릉실릉해야 대도 안해요 진잡니다 통신주 이제 어느정도 좀 꺾였어요 그리고 바톤 이어받는게 철강하고 그죠 아 철강이 좀 바톤 이어받고 있다 그리고 전기전자가 터나고 있습니다 안 놓치잖아 sdr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동안 말한번 안하다가 들어가잖아 이정도는 들어가도 되거든 약간 고점이지만 요만큼 올랐고 비교적 하락추세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리면 한 번 더 사겠다는 3번기법 쓰면 여기 올라가면 땡큐 눌려주면 다시 추가하면 쇠가 적당히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기가 조선 약간 추춤하던거 다시 들어오고 이제 통신주가 좀 꺾이고 있고 철강하고 IT가 들어오는 것이 포착된다 자 그리고 바이어는 아 시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하하 돈 없어요 없으면 할 수 없고 아 진짜 세트리용 진짜 치즈곤하다 손줄라인 안깨면 안 던져요 쬐매 흔들린다고 던지고 하지마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9만4천원 깨지면 뜯으세요 여기 저점 여기 저점 19만4천원 들어가면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말 바꾼 것도 아니고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지금 엔터주 흔들림 있다 엔터주 이야기를 안하지 않습니까 흔들림 있다 야 살만한 자리 까지 왔긴 했는데 뭐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는가 여기 앞에 음봉이 너무 크다 크다구요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대박 밀리면 사면 된다 안 된다 노 내일이나 모레나 양봉 딱 서면 몰라도 이게 조금 이제 엔터주도 좀 갔어요 SM 깨지는거 보세요 SM 응급도 잘 안하지 않습니까 훨씬 잘 깨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3번 눌러 예이야 이게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YG는 추세 좋게 빡 하고 있으니까 YG 위주로 접근했고 SM이 좀 비시비시래 하니까 팍 까지잖아요 YG는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양봉 서면 한번 들어가도 될 만한 정도인데 이거 지금 코스닥 쪽을 패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엔터 쪽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라온 쪽 패는 겁니다 보세요 많이 올랐어요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가 그 기법 중에 말하는 자꾸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빨리 빨리 캐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장가 체크하죠 중국 양호 0.68 올라가고 있구요 니케 0.40 올라가고 있구요 자 다오존스 죽이죠 그죠 그건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아요 다 좋아요 독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살짝 흔들림 주는 건데 너무 놀래가서 다다닥 다 던질 필요는 없다 자 달러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까지 올라가면 닥터 K 수표 바꾸러 갈라 합니다 이제 그죠 올라가면 안 좋은데 그러나 너무 처져가 있는 것도 별로에요 적당하니 가는게 아 수출주 특히 IT나 우리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아 나쁘지 않습니다 환율이 너무 저평가 되어 있는 것도 별로입니다 자 SDI 아 포인트 말씀드린 포인트 여기서 살 수 있고 여기서 살 수 있고 여기 추가 가능하고 아 셀트링 올라갈러 폼 잡네 올라가라죠 그죠 LG 디스플레이 여기서 샀고 그죠 대용제약 여기 추가 여기는 내가 뺀다 여기는 아 이거는 공식적으로 하면 안되겠어 공식적으로는 이야기 안했고 제이한테만 이야기한 거거든 걔가 단가 보고 한 거니까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야기 안할게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JJ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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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밥 먹으러 갔나 JJ가 잘 며칠 안 한 거 치고 잘해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셀트리온 물려가지고 힘들어하다가 요새 근데 뿌러스 나는 빨간 거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십시오 고려하연 매도하니까 쭉 올라간다 SK이노베이션 뭐 그만 그만 그죠 고려하연 고려하연 왜 매도했는데 그동안 기다렸으면 여기는 지키내면 밑으로 심하게 깨지면 던져라고 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제가 추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추천한 건데 그죠 언제 던졌는데 어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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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던졌다는 거 같던데 병희야 너 타이밍이 좀 어중가네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 응 오늘 오늘 위에 5분봉도 올라타는데 뭐하러 던지냐 응 아침에 양봉 쓰는 거 봤는데 여기 저항이라고 그지 그런 게 세부 세부 지금 아 테크닉이 아직 부족하다 공부 많이 해야 돼 자 하나케미칼은 어저께 던졌는데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있네요 그죠 상관없어요 딴 거 더 갔지 않습니까 딴 거 더 갔습니다 SDI 더 갔잖아요 그럼 됐죠 그죠 LG디스플레이 더 갔잖아요 그럼 됐습니다 자 셀트리온하고 대용제약만 자 이거 SK이노베이션은 손실 구간 아니에요 먹은 거 잘 챙겨야 되는 구간인데 아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지네 이거는 1% 밖에 안 되는데 올라가 더 밀려서 그렇네 자 일단은 이거는 시그널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만 딱 드립니다 나머지 이거 좀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끊으려면 앞에서 끊었어야 돼 앞에서 끊었어야지 지금 끊기에는 좀 그래요 지지권이거든요 오일 그러니까 일단 대응 안 한 사람은 일단 넘어갑니다 큰 전략 제시하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대용제약이야 이거 잘 버텨야 돼 일단 손절라인은 여기 잡고 있는데 여기를 안 깨야 됩니다 그래 잘 갈 수 있어요 셀트리온은 아까 말씀드렸고 19만4천원권 안 깨지면 홀딩입니다 20일까지 들고 갈 겁니다 21만2천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선물은 마이너스 0.3 정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지금 단기 저항권은 맞아요 여기 앞에 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니다 왜 오일선이 안 깨졌기 때문에 자 긴장 좀 하는 거는 오일선 깨지는 거 긴장이에요 여러분들 인접한 이렇게 오일선 쭉 타고 가고 있다면 오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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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가는 주식들 이것도 현대차나 한화나 하나케미칼이나 비슷한 모양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대건설 그죠 오일선 깨지면 그 다음에 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기준 잡아가면 됩니다 21일은 너무 머니까 안 돼 오일선 딱 깨질 때까지만 보고 적당히 끊고 가면 된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외국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물량 크지 않기 때문에 싹 돌았으면 쌍거리 되면 시장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아직 좀 더 홀딩 가능하다 코스닥은 별로다 일단은 코스닥 보다는 코스피에 치중하고 있다 닥터케인은 전부 코스닥 코스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선물 지금 매도 땡기고 올리고 있죠 살짝 반등 시도 넣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3000개약인데 1000개약 플러스 이런식으로 돌아서면 시장 더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 나중에 장 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자 방송시간 가능한 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첼이 주말에 같이 방송한 연구한 SDI랑 어 디스플레이 매수해서 올라가서 좋죠 그죠 공부한 만큼 다 나타내요 공부한 만큼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인은 자부심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고요 모든 실시간 시그날들 녹화 다 되어 있으니까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괜찮다 싶으면 날려주세요 같이 보자고 좋아요 안 눌렀다면 또 좀 눌러 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패시 있죠 슈퍼챗 넣으시면 닥터케이에게 아 후원도 가능합니다 혹시 후원해 주실 분은 슈퍼챗으로 후원 좀 해 주시고요 광고 좀 봐 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눈 딱 암 닥터케이야 암 닥터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암 닥터케이야 주여 암 닥터케이야 숙소 휴대전화